화려한 안무와 수려한 외모, 가창력까지 겸비한 코리안 팝 아이콘, B. 2002년 나쁜 남자, 2003년 태양을 피하는 방법으로 한국 가역의 단비를 내려온 그는 연기자로도 변신,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를 꼬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what's next for you? 안녕하세요, B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국주연 씨와 대니안 씨가 음악 캠프의 MC를 맡았다고 해서 축하를 해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두 분이 잘 어울리시고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하는 음악 캠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음악 캠프가 녹화방송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여유로운 무대를, 시간의 자약을 받지 않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달에 3집 음반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100%, 100%, 100%의 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슈우운!